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애니플러스 예. 뭐라고요? 애니플러스 예. 애니플러스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5천원에 10%입니다. 5천원에 1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글쎄요. 뭐, 뭐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네. 제가 어이가 없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돈이 벌릴 것 같으세요? 저도 사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다니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 많이 들어요. 어떤 태도냐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많은 건데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 못 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상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면허부터 따고 운전하는 거지, 운전부터 하고 면허 따볼까 하는 사람은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먼지도 모르고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쩔까 싶은데 혼자서 해결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자꾸 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번전 올까요? 언제 올라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애니플러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이 도운 건지 몰라도 5천 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본전 근처에 탈출할 수 있게끔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저는 두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 야, 기다리니까 답이 나오네. 야, 좀만 더 들고 가면 수익인데 수익 좀 내고 나와볼까? 아, 어디까지 올라가지? 그럼 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어떤 부류는 와,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들어왔구나. 내가 공부라고 했어야 되는데 야, 하늘이 도왔다. 이번에 내가 도망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어떤 유형 중에서 시청자님은 어떤 유형이 되실지는 시청자님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겠지만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애니플러스가 급등하고 안 급등하고 본전 찾고 안 찾고 수익 내고 안 찾고 이거 수익 낸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님은 부귀영화가 생기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본전에서요. 본전까지는 올라와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상요. 그래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한 4,800원에서 4,900원 정도 이상쯤 됐다 하면 다 엿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지금 주식이 들어간 종목을 또 다른 거 사지 마시고 그 돈 그대로 빼세요. 그냥. 다른 계좌로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사가지고 아,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여기서 안 사고 밑에서 샀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이 아래쪽에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이 쌓이면 다시 돈을 집어넣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은 그냥 가능하다 오늘 전략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홀딩해가지고 4,8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일단은 돈은 그냥 바로 빼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